그 다음에 무슨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오체투지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그 오체투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봅시다 오체란 뭐에요? 오체 머리, 팔, 가슴, 배, 다리 이걸 다섯 군데죠 다섯 군데를 바닥에 딱 닿는 걸 말해 그래서 오체라고 그래요 오체 우리 한국 불교에서 하고 있는 절은 오체투지입니까? 가슴 닿나요? 배 닿나요? 배 안 닿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나라 절은 유교 절 있잖아요 거기에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정식 불교 절은 아니란 말이지 그게 정식 불교에서 하는 절하고는 틀려요 정식 불교 절은 오체투지라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한국 일반적인 절을 오체투지로 사용한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배도 안 닿고 가슴도 안 닿는데 무슨 오체투지야? 선발만 닿지 이마는 닿나요? 일반적인 그런 한국식 불교의 절만 해도 몸이 많이 좋아진다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오체투지라면 얼마나 더 좋아질까요? 상상해보세요 근데 오체투지 여러분들 TV 같은 거 보면 히말리아 산이라든가 수미산 이런 데를 몸을 던져가면서 1년 내내 돌고 있는 분들 보셨나요? 그럼 뭐 한두 시간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뭐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돌으신 분도 있다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딱 봤을 때 오체투지 하면 힘이 엄청나게 들 것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렇죠? 근데 오체투지 일반 한국 절 수련은 힘들어 하다 보면 다리도 힘들고 버티기도 힘들고 그거는 엄청 힘들어 가지고 삼천배 하기도 힘들잖아 솔직한 얘기로 근데 오체투지는 뭐 만 배 십만 배도 전혀 힘이 안 들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하면 오히려 더 쉽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은 밀교라든가 불교 하신 분들은 오체투지로 바꾸셔야 돼 정확하게 그럼 왜 오체투지를 해야 되는가 이걸 알고 하면 바꿀 수 있겠죠? 그냥 하심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 아니란 말이지 너를 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처럼 옛날에 성철 스님 한번 만나려면 삼천배 하고 오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 삼천배 안 하면 안 만나졌다고 그러죠 그거는 마음을 내리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 물론 하심도 있죠 물론 하심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오체투지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하면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초 사과의 행중에서 첫 번째 기후 및 발보리심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기후 삼보의 기후에 가지고 이제 보리심을 내는 거예요 나이주 지금 삶을 살았는데 다른 사람도 내역 하나다 다른 사람에게 좀 이익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 애고 위주로 살았는데 애고를 좀 버리겠다 애고 결과는 불행이라고 그랬잖아 자기만을 위한 삶은 교감신경을 긴장해가지고 계속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 위에서 한번 살아봐 봐 그럼 그 거기로부터 무한한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사람 계속 평화가 온다니까 그래서 행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후도 마찬가지고 기후도 내 의지할 것 없이 내 잘났다고 이렇게 혼자 살지 말고 그대한 우주와 삼보의 기회 해가지고 결국은 기회도 나한테 기회하는 거예요 삼보가 어디가 있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자신이 삼보이고 불법성이 내 속에 있어 여러분들 아직 근데 모르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나중에 내가 삼보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그거를 몰라 여러분들은 불교 공부가 응시 단계부터 손을 잡는 단계 포옹 단계 하나 된 단계 이렇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응시 단계 뭐예요 멀리서 바라봐 부처님을 존경을 해 어?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거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 모르니까 내 참나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러다 공부해보면 아 손도 잡을 수 있다 손을 잡는 거예요 부처님과 손을 잡는 단계예요 감이 이렇게 이건 감이 어떻게 내가 부처님 가까이 가 이런 생각이 들죠 처음에 금기가 낮은 사람들은 그렇게 간다 봐 그 다음에 손을 딱 잡아봐 아 손을 잡을 수 있네 그 다음에 야 뭐 안아봐 아 부처님과 포옹을 할 수 있네 이 단계까지 가는 거야 감이 어떻게 부처님과 포옹을 해 이거는 아직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나라는 여기 이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요 응시 단계만 그러니까 절만 하잖아 이 단계로 나가야 되잖아 우리가 포옹 단계 뭐야 이거는 하나가 되어버린 단계 내가 부처가 되어버린 단계 이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거 처음 들어보죠 일반 형교회는 없어 이거 형교회는 이런 정보가 없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런 법이 불교법인데 이건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기본만 하고 있잖아 뭐 달라고 내가 부처님과 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상승배단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단계에 머무르니까 응? 이거 중요한 겨울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셨라고 응? 그래서 적법과 기유를 하고 발버릇이 문 내고 이 단계에서 이제 오체토지가 있어요 이 단계에서 응? 오체토지라면서 절을 하면서 이제 기유경을 외우는 거예요 기유 삼보에게 이제 기유경을 외운단 말이지 거룩한 부처님께 기유합니다 거룩한 찬정법에 기유합니다 가르침 주신 스승님께 기유합니다 이런 마음을 내는 거란 말이지 일단 이 마음이 돼야 이제 계속 뻗어 나갈 수 있어 기유가 안 된 상태에서는 나를 내리는 거잖아 이거는 이 단계 이 단계가 응시 단계예요 이 단계가 이 단계를 지나야 내가 부처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 단계가 안 되면 진돗으면 안 나가는 거야 그 단계에서 이제 오체초지를 하는데 오체초지 할 때는 누구한테 합니까? 여러분들 일반 절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어로지 부처님한테만 하죠? 앞에 있는 부처님한테만 맞아요 그건 틀린 건 아닌데 우리는 관상을 중요시해요 관상 이 앞에 있는 부처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깨닫는 부처님이 앞에 있다 생각하는 불보살 모든 깨닫는 부처님들이 쫙 앞에 있다 그게 이제 귀의경이라고 그러는데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귀의경을 보면 나무가 있어 나무 스미상 같은 바다에 나무가 딱 있는데 그 가운데 부처님이 있고 스승이 있고 관세 모살 무슨 모살 무슨 모살 조그만한 부처님들이 나무에 걸려있어 그게 귀의경이라고 그래 그걸 한번 딱 관상을 하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귀의경을 한번 보셔도 되고 문파별로 좀 차이가 있어 귀의 대상이 근데 우리는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모든 깨달은 분 깨달은 분과 스승님들이 앞에 현재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란 말이지 밖이니 뭐 이런 분들도 수호신 이런 분들 다 이렇게 관상을 해가지고 앞에 계신다 왜 우리가 천불이 있어요 천불 천불 모시고 있는 분들 많잖아 천불에서 한번 하면 천불한테 이렇게 공양하고 똑같다고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지 형교에서는 그래서 천불을 만들어놔 부처님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 천불이 부처님 만들어놓으면 한번 절하면 천불한테 이렇게 부처님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 묘교는? 천불입니까? 만물도 될 수 있고 깨달은 다 존재니까 뭐 10만불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 어떤게 유리해? 네?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 형교하고는 차이가 엄청 차이가 있어 그걸 딱 관상을 하고 보세요 음 또 이제 절을 할 때는 관상이 중요하겠죠 그때 이제 그 기휴 할 때는 삼보 아까야 기휴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참회로 할 때는 나의 모든 악업과 악습 이걸 다 없애겠습니다 없애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기휴 안 쓴 사람들은 이제 삼보 기휴를 하면서 하는 게 좋겠죠?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니까 일단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해야 되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합장을 해 이제 먼저 이렇게 딱 우주의 기를 받아 온 부처님한테 딱 받아가지고 먼저 백회 정수리 정윤이라고 그러죠? 정윤에다가 딱 먼저 머무르는 거야 한번 봐봐 여기는 무슨 자리에요? 정년 부처님이 계신 자리라고 여러분들 참나가 있는 자리 참나가 있는 자리란 말이다 먼저 부처님을 생각하란 말이지 그 다음에 이마 이마를 찍어 이마 그 다음에 입을 찍어 입 그 다음에 가슴을 찍어 가슴 가슴 그건 뭐에요? 신 구 을을 의미해요 이마 신 내 몸을 의미하죠 몸 몸으로 지은 죄 구 구 입으로 지은 죄 의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이거를 지금 참여하는 거에요 하나 둘 이거 우리가 많이 배웠었죠? 신 구 의 옴마옴마 할 때 배웠잖아 옴마옴 옴마옴 이글을 하면서 계속 파동개정 했었잖아 그 의미와 똑같은 거에요 하나 둘 셋 이걸 이게 이제 네 군데 그러니까 여기 집중을 하는 거죠 스윙이 가는 거죠 선을 합창할 때는 이 엄지선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 이거 떨어지면 이거는 밀교 생자가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딱 안으로 넣어 한 번 안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들어가야 돼 합창할 때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라 앞으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반드시 여유주 여유주 아시죠? 여유주 또 연꽃이 다 피기 직전 상태 그 상태잖아 여유주 여유주를 얻으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잖아 여유주 모양을 하나 말이지 하나 여유주 근데 이제 빨리 할 때는 이게 이제 절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 십만명이 해야 되는데 이걸 했다가 하려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싹 내리면서 생각으로 부처님 신구이 이렇게 한 번 하란 말이지 이렇게 한 번 내리더라도 그럼 몇 번은 이렇게 해줘 몇 번은 숙달이 돼야 되잖아 일단 부처님 몸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신구이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단 이게 기본이니까 하나 하나 이렇게 한 다음에 머리를 딱 숙이겠죠 숙이고 어떻게 해야 돼 팔을 벌려 가지고 몸을 딱 엎드릴 수 있을 정도까지 이렇게 탁 던져 던져 가지고 땅에 딱 엎드리란 말 손을 착 뻗어 이 동영상은 내가 그 얼마 전에 그 미륵보살 큰 미륵보살이 계신 곳이 있더라고 거기서 내가 동영상을 촬영해 놨다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동작을 보여 드릴 거거든요 그걸 따라서 하면 된다고 이따 촬영하기 힘드니까 이따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몸을 딱 던진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심, 몸을 내려놓는다 이런 뜻이라고 내려놓고 나서 약간 합장해서 약간 올려줘 이거 올리기 힘들면 손만 이렇게 약간 올려도 돼 티베 스님들은 여기에 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던지기만 하잖아 생략된 거에요 사실은 하심하고 내려놓겠습니다 이만하고 또 이거는 공격합니다 이런 공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티베 스님들은 그냥 던지기만 하지 이거는 마음속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여기 판이 달려있기 때문에 못 들잖아 그리고 이제 일어나고 반복하는 거에요 일단 저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이 동영상을 올릴 때는 그 뒷부분에 역삼동에 있는 절이 큰 절이 뭐죠 봉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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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은사가 원래 그 왕가 사찰이었다고 왕 왕의 공덕을 기리는 그런 사찰이었다는 봉은사 그렇잖아 봉은사 그런 절인데 그 거기 가니까 이번 주 한글날이었나요? 한글날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거기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기 왔는데 음 그래서 한번 사찰 한번 딱 돌아 봤어요 돌아보니까 그 큰 미륵보살이 새로 만들어졌대요 아 그래서 여기가 좋다 해가지고 거기서 O2G를 촬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여주려고 그래가지고 한 한 50회 정도 한 5분 정도 이렇게 찍은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동영상에 이제 일반인들은 동영상 보고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은 이따 봐 끝난 다음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합장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좌측은 뭘 의미한다겠어? 공성 공성 지혜 우리 목표가 그랬죠 지혜 또 우측은 자비 자비 방편 응? 이걸 하나대로 딱 구조한 게 부처님이라고 하겠죠 우리가 이걸 가자는 거잖아 이 목표 이걸 구조하신 분이잖아 부처님은 예수님도 마찬가지 구조하신 분이란 말이지 자비와 지혜 자비와 지혜를 빨리 갖게 해달라는 그런 염원이 들어있는 거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이런 의미를 알고 하는 것과 그냥 하심해야 되겠다 체력 단련이 좀 도움되니까 해야 되겠다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있겠죠 엄청난 가피가 있겠죠 부처님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니까 공덕을 쌓게 되고 그러니까 수미산을 이렇게 돌 정도로 해도 지치지가 않는 거에요 그 가피도 있고 또 몸을 이제 오체투질을 하게 되면 몸이 완전히 스트레칭이 돼 몸이 편안해진다고 그걸 오체투질 한 사람들은 일반 절 한 번 하게 되면 못한다고 허리 아파서 이거는 몸을 착 던져주고 몸을 들 때도 스트레칭이 되고 이럴 때도 딱 몸의 허리가 펴진단 말이지 요가 동작이 다 나와 오체투질을 하게 되면 요가 동작이 다 나온다니까 요가 태양보기 절이 있잖아요 그게 오체투질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오체투질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요가 달인이 되는 거에요 제대로 하면 그러잖아 차크라를 다 열어버리니까 자체가 그리고 이런 좋은 수행법이 여기 있는 거에요 밀교 기초 단계 그리고 오늘은 오체투질을 한 번 몸을 단련시켜 보세요 가피도 좀 받고 자 오늘은 이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내가 이제 시범을 한 번 보여드리고 오체투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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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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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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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